예아, 가자, 가자, 보이나? 근데 확실히 칼립, 아니 뭐지? 안정화, 스테빌라이제이션은 워큘러스 퀘스트 안에서 녹화한 영상이 더 좋은 거 같아요. 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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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너무 잘 되나? 오, 아름답네. 안정화를 좀 거치고, 오, 실사 같다. 꽃길을 따라서 가면은, 안녕하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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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가 안 보여요, 아바타가? 다들 컴퓨터로 들어줬네? 네, 토마스님도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여기 되게 아름다운 곳이네. 어, 또 누구 오셨다. 안녕하세요. 어, 저 밀닭이요. 안녕하세요. 아, 밀닭님이시구나. 네, 네, 네. 노이즈 왜 이렇게 심해요? 어, 밀닭님 안녕하세요. 아, 저요? 네, 그러게요. 말할 때마다 노이즈가 조금 들리네요. 다들 피씨로 왔으면 나도 피씨로 가야 되나? 아니요, 피씨월드 갈 건 아니긴 한데 다 피씨로 왔으면 뭐. 다 피씨네요? 저도 그냥 피씨로 바꿔 올까요? 오버 뭐야? 오버쿡도 있잖아요, 그 요리하는 거. 아, 오버쿡. 네. 오버쿡 월드가 생겨가지고 그것도 할 수 있고 요리, 요리 직접 하면서 이제 분담해가지고 해가지고 하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. 좀 어려워요, 분담 잘해야 되고. 혹시 여기 VR챗 안에 카메라를 좀 멀게 해서 저를 전신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거 이제 포토카메라 꺼내시고 네.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 아, 왼쪽 상단 보시면 노란색 버튼 있죠? 네네. 그거를 두 번 클릭하면은 월드모양이 돼요. 세계 모양. 예, 월드모양. 지금 월드모양인데 그리고 멀리 가봐요. 퀘스트월드만 갈 거면은 퀘스트월드만 갈 거면은 퀘스트월드로 들어와주고 아, 이걸 여기다 두고 멀리 가면 아니요, 카메라. 카메라 있잖아요, 카메라.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겠네요. 지금은 예, 이미 들어오셨으면 상관없는데 카메라가 그 고정된 자리에 있어서 근데 VPN이 일단 퀘스트월드에 따라다니긴 하지만 거리가 멀어지는구나. 한번 설치만 해주면은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우와, 대박. 주먹으로 아무리 봐도 근데 제일 인상 깊은 아바타는 검색은 안 되고, 매매는 월드가 있어요. 그녀. 아무리 봐도 얘 어디서보냈대? 구데타마 입 bard 걸린 진 Qui 띠로리 토마스님은 되게 무서운 아바타를 좋아하시는구나... 뭐야 아! 아바타요? 변신, 약간 이런 거나? 변신은 아니고요. 요렇게 요런 아바타만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아하 못 찾으세요? 여기 보니까 열쇠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 열쇠요? 여기도 이벤트가 있나? 네 여기 이벤트 히든 이벤트들 많아요 아 그래요? 워낙 고전 맵이긴 했는데 네 버튼이 있어요 꽃이 보면은 잘 보다 보면은 아 꽃에 버튼이 아 꽃에요? 제가 열쇠를 한번 가져왔어요 아 오늘은 이거 배터리 얼마나 갈래나 뒤에 배터리 연결 새로 하긴 했는데 외장 배터리 하나 달아갖고 아바타가 같은 거예요? 4시간은 가자니까 4시간은 얼마 안 하니까 꺼지던데요? 그냥 배터리 없을 때는 금방 1시간 좀 넘게 했나? 그죠 밟으면은 빛나요 밟으면요? 오 아 빛 안 나는데? 올라가면은 막 문이 생기는데 올라가니까 이것도 퀘스트는 안 되는 긴인가 보구만 이런 외계인 느낌 흐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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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튼님도 PC죠? 네 저도 PC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PC로 갑시다 PC입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이쁜 월드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로 가도록 할 건데 뭐 고인물들은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월드 열어볼게요 일단 리스폰에서 계세요 리스폰에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인바이트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가시죠 어 다들 접속이 빠르시네 이런 월드는 많이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뭐라 해야되지 오픈월드 느낌 되게 맵이 넓어요 이게 실제 아마 어 실제 일본에 있는 어느 한 섬을 네 재현해 놓은 월드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본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국어 영어가 이게 있나? 어떻게 내리지? 자 제가 스쿨버스 스쿨버스를 볼 테니까 스쿨버스 타고 싶은 사람 이쪽 오시고 자 스쿨버스 타고 싶은 사람 이쪽 오도바이 타고 싶은 사람 이쪽 오도바이 타시고 오오 우와 어 오토바이 어떻게 가는 거지? 내려달라고 어떻게 어떻게 가는 거야? 오토바이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왜나 오토바이에서는 앞으로는 못 가나 보네요 여기 타려면? 가 져요?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갖고 뭐야? 지붕에 앉아버렸네? 다 타셨어요? 출발할게요 저는 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탔습니다 갑니다 와 대박 내가 운전을 잘 못했고 투어 가는 기분이네 흐흐흐흐 이게 실제 그런 섬을 재현을 해놨다고 해서 되게 퀄티가 좋아요 보면 되게 넓고 이거 만드는 것도 쉬운게 아니겠다 다 녹아다져 첫번째 공간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서 점심 먹고 갈거에요 다들 다 내리세요 오늘 여기서 점심 먹을거거든요 꼬치도 있네요 다 드세요 다 탔겠는데 진짜 점심시간이냐 점심 드세요 점심 다 먹어 오오 믹스 갑니다 건배 건배 여기요 버터잎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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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너마이트 팀도 맥주 한잔 아 감사합니다 건배 후후 건배 어 진짜 먹는거 같애 대박 잠깐만 소셜에서 봅시다 여기 이거 다미키 드실분 뼈닭이 드실분 다 계시네 실제로 이렇게 안주를 뭘 먹다가 공중에 띄워놓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거 보세요 위에 이렇게 시간도 또 변해요 시간도 오오 그러네 저녁이 됐네 구름도 흐르고 미자는 콜라 드세요 미자 여깄지 미자 미자 빨리 콜라 먹어 아 여기 어린지 주스도 있어요 그래 오렌지 먹어 오렌지 아 이런 디테일에 언제 이렇게 오오오오 분위기 잡고 계시네 게임하다보니까 이거 잘 안되던데 던지는 컨트롤 그냥 이렇게 멈추던데 던지는게 좀 어렵죠 그리고 이런건 던져지는 오젝트가 아니에요 어떤 게임은 던졌는데 앞으로 던지고 싶은데 바닥에 꽂히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건 좀 어렵죠 와 여기도 있네 음식 이거 뭐야? 여기는 잡을수가 없네요 브런치다 하몽인가? 맥주나 한 캔 꺼내서 마셔야 되나 냉장고에서 맥주 먹고 싶네 갑자기 보니까 거기 길이 있네요? 거기 길이 있네? 오 바다 근데 여기 맵이 좀 청색인게 맞죠? 네? 네네 맞아요 저만 너무 청색으로 보이는거 아니죠? 네네 이거 청색 맞아요 어 날라다니신다 와 이거 해 뜬다 해 뜬다 야 씨 대박 그게 뭐야 해 뜨네 사진찍을게요 빨리 서요 사진 사진사진 자,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저기 봐요, 저기 앞에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24시간을 얼마나 땡겨놓은 거지? 그림자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보면. VR챗에서 전투 서바이벌 게임 하면 재밌겠다. 아, 재밌죠. 일단은 출발하러 갑시다. 어, 차 어디 갔어? 어, 차. 누가 몰고 간 거 아니야? 차 어디 갔어? 왜 차 저기 리스폰에 있어. 누가 리스폰으로 보냈어. 누굽니까, 저 중에. 오토바이 어떻게 가요, 근데? 리스폰 가서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. 이게 PC라서 편한가봐요. 아, 오토바이 여기서. 이거 빨간색 불 들어야 되는 데를. 턴, 턴 온 누르면은. 여기 차 키 꽉하는. 아, 턴 온. 어? 나 왜 화면이 굳었지? 어? 됐다. 네네, 저도 켰어요. 오오. 일단 목적지까지만 가서 이어폰 좀 갖고 와야겠다. 빠르네. 우와. 어, 막 나 이- 어! 왜 이래. 운전을 이렇게 못하나? 야시. 뭐라. 짜샷. 이리와. 짠 아유 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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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 전 쉬운 쉬운 거 해야 되는데 처음이라 고기가 굽지도 않았는데 구워져 있는 건 왜일까요? 햄 떨어졌는데 오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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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